안녕하세요. 우양우TV입니다. 2021년 4월 3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 방송입니다. 벌써 투표는 시작되었죠. 보궐선거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4월 3일 오늘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은진 대표가 보도자리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태극기 세력과 거리두기가 범야권 지지의 대답인가 태극기 세력을 극으로 보는 국민의힘 사과해야 공식 사과 없으면 내일부터 행동으로 옮길 것 경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태극기가 자취를 감췄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 대표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곧 태극기 세력 태극기 국민의 정당이죠. 태극기 하면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하면 태극기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는 3일 토요일 오늘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공화당이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척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범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이번 보고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투쟁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대명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태극기 세력을 극우로 모는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 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 보고선거가 시작되면서 누누이 부탁드렸던 말씀이죠. 태극기가 우리 공화당이 억악과 어떤 겁박을 주고 압박을 줘야 한다. 어디에? 국민의힘당과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에게. 그래서 탄핵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에 넣도록 하거나 만약 그게 힘이 붙이면 최소한 탄핵은 잘못됐다. 사기 탄핵이라는 정도를 선거 도중에 말을 넣게 하고 슬금슬금 태극기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이들을 끌어내고 이들을 이용해서 이번 선거에 탄핵에 대한 걸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리고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 분명히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중대형 유튜브나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하는 열혈을 지지하는 동지들께서도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야 오세훈이나 국민의힘당이 뭘 했어? 차라리 나는 박영선을 찍을 거야. 이런 유튜브 방송도 많았고 그러한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예 투표를 안 할 거야. 이들이 깨져봐야 알아. 국민의힘당 오세훈이 깨져봐야지만 정신을 차릴 거야. 답답한 노릇이죠? 이러니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극기. 오히려 국민의힘당이나 국민의힘당 후보가 볼 때는 태극기 우리 공화당이 반대 저의 서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전혀 손을 내밀거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겠죠. 대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강요를 하고 탄핵은 무효다. 너희 태극기 100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 유권자 천만 명 중에 800만 정도 유권자인데 100만 명은 태극기다. 너 어떡할래? 태극기가 뭉치면 너희들은 혼쭐 난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면 오세훈이나 국민의힘당은 우리 공화당이나 태극기 세력한테 태극기 국민한테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욕을 하거나 배척하거나 차라리 박영선을 찢는다는 이런 모습에 저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까요? 우리 조은진 대표도 이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태극기 시민이 국민의힘당 오세훈한테 압박을 가하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이 선거에 깊숙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무공촌을 했다는 뜻 우리 공화당이 이번 보궐선거의 무공촌은 선거 불참이나 선거 보이콧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에 적극적인 선거 참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해석됐다. 그래서 선거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진 대표 이어지는 말씀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세력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첩결을 위해 법약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심도 모른 채 자, 이 얘기가 나오죠. 오로지 표기세만을 위해 태극기의 세력을 극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이 정말 한심하다. 거지 촛불에 굴복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등두에 칼을 꽂더니 이제는 자유아파, 자유우파, 국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우양호TV 얘기하고 조은진 대표 얘기하고 100%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일부 중대형 유튜버나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 또 유력한 당원 입김이 있는 당원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극기 배척 우리 공화당을 극으로 하는 자꾸 우리가 이번 선거가 중도 우파든 국민의힘당이든 탄핵을 묻자는 놈이든 이쪽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승리하고 우리 공화당이 이들과 싸우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세력, 태극기 시민은 영원히 우파에서 배척이 될 수도 있어요. 극으로서 내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은 우리 공화당하고 태극기 국민이 다 하고 과실은 국민의힘당이 가져가는 꼴이다. 자, 이제 투쟁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영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양호TV는 매번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지님들, 이번 선거 남은 며칠 잘 이용하고 무엇이 대통령 석방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강화당에 도움이 되고 태극기 국민, 태극기 세력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우양호TV 모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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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